Q. 2018년 예의 Friday 고마워요 저희 SF9의 2017년은 정말 잃을 수 없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Pourona 여러분께서 주신 사랑으로 정말 행복한 한 해를 보냈기 때문이죠 올해는 작년보다 더욱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사랑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어떤 행위인지 아시나요? 무슨 행위인지 알려주세요 무술년? 무술년? 맞아요 봤어요 바로 무술년인데요 황금개띠라고 합니다 네 또 저희 멤버 중에서도 재윤씨가 좀 더 올해를 특별하게 맞이할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바로 올해의 주인공이기 때문이죠 맞아요 최대한 94년 개띠예요 화이팅 화이팅 오늘도 화이팅 화이팅 저도 재윤이 형과 함께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정말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맞아요 정말 따뜻하고 훈훈한 분위기로 한 해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2018년도에 왜요? 이렇게 새로 이렇게 정말 분위기 좋은 맞아요 시작으로 2018년을 시작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모든 애들이 잘 되길 바라면서 저희 SF9이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 저희 SF9도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SN9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.